모서리 무늬가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물속에 이렇게 이렇게 제주에서는 3, 0, 2, 0, 0 이렇게 많이 쓰고 G1, 빗지까지. 2B, 3B도 거의 안 써요. 그다음 기울지를 많이 써요. 단유동 극지, 고부력지라고 그래. 내가 아까 전에 말한 건 저부력지고 그 위로는 고부력지고. 엄청 많네요. 덤방울을 치면 일단 찌 주변에 밑밥을 세 주걱씩 줘요. 세 주걱. 이렇게. 그리고 밑지는 꼬리 떼고 머리는 그대로. 등으로 넣어서. 등 꼽아도 되고 배 꼽아도 되고. 저는 근데 등만 꼽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꽂으면. 오케이. 아니요. 이 바늘, 윗바늘 있죠. 그게 드러나게끔 최대한. 오케이, 잘 꼽았어요. 던지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고, 몸 돌리고.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가면서 한 분실점 조금 더 내려갔을 때. 한 50도 정도 내려갔을 때. 이 손가락을 놓으면 돼요. 찌 무게로 나가는 거예요, 찌 무게. 네. 우와. 엑스로 부드럽게 나간다. 지금 물이 빠르지 않으니까 찌 쪼개지는데. 원래 물이 콸콸콸 가잖아요. 그럼 찌를 저기다 치면 밑밥은 한 저 정도에 쳐요. 최대한 나하고 가까이 밑밥비가 형성되겠어. 멀리 쳐줘야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뚜둥.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있게요? 바로 갯바위 위에 있습니다. 드디어 갯바위 찐낚시를 하러 왔어요. 여기는 추자도예요, 추자도. 추자도는 처음 와보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추자도를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 액정TV 스윙님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도 찌낚시를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추자도 들어와서 배를 타고 갯바위에 내린 상태거든요. 저도 갯바위 낚시를 TV로만 봤지 이렇게 해본 거 오늘 처음인데 좋네요. 왠지 막 고기도 큰 거 나올 것 같고 막 기분이 막 설렘설렘합니다. 일단 여기 도착해서 도시락으로 점심 먹고 아까 전에 스윙님께 체비하는 법 이렇게 간단하게 배우고 낚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목표 어정은 바로 돌돔입니다. 돌돔. 벤치라고 하죠. 벤치. 한 번도 못 잡아본 어정인데 아직 액정TV 한 번도 안 나온 곡이죠. 오늘 그렇게 뭐 물때가 좋은 게 아니라서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앞으로 찐낚시도 열심히 해서 우리 스윙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여러분 여기 거북수는 수수로 많아요. 와. 제주도에도 많긴 많은데 사이즈가 엄청 크고 미끼는 꼬리 떼고 머리를 놔두고 등끼기. 맞나? 밑밥을 찌근처에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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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그리고 흘리해줍니다. 오. 깨다. 오. 깨 안녕. 안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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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오. 보험할 잎 업 greeting 입준어왔는데 엥 바로 앞에서 아 아 아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왔다 자 뭐지 잔돔이다 너무 작다 너무 작다 너무 작다 잠깐만 여기 가라 아니 여기 가라고 그래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이거보다 더 큰 거 왜 이렇게 좋아해? 처음으로 낚은 여러분 참돔이에요 예쁘다 찐낚시로 처음 낚은 참돔 하하 나중에 엄청나게 커가지고 다시 오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됐어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뭐야 여러분 이거 제가 새우 한 마리 줬거든요 하도 밑에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다 이 갯바위에 깨가 엄청 많아요 야무지게 집게발로 들고 먹고있지 지금 오 저도 뭐 온 것 같습니다 과연 저거 저거 볼락 같은데? 어 저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하하 내가 니를 잡으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닌데 쪼끄만게 이빨은 나 가라 요 볼락 세 개 봐락 이빨은 밑에 있는 깨들을 작고 낚시줄을 진짜 꼬집게발로 자를라케요 와 니들 왜그래? 니들 좀 그렇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sıv 어어어 우와 터졌다 Point 터졌다 방금 좀 큰것같았는데 와...오...잇... Ц travelers 터졌군!!! 아 이거 어디서 왔는데 아 우와 우와 크다 우와 대박 여러분 지치를 잡았어요 지치 진짜 크다 와 이빨이 노랗다 우와 신기하다 이거 독 있을 것 같이 생겼어요 아니 독은 없는데 찔리면 겁나 아파 이거 어떡해 와 여러분 지치를 잡았네요 지치 여기 빵 보셨죠? 와 빵빵 지치 지치 하하하 이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계속 열심히 해봐야 돼요 놀이는 대상어종이 나와야 될 텐데 날씨가 요성합니다 흐렸다가 빨갛다가 해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알lette 왔다 어 분명히 툭 들어갔는데 아 으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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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아유 그니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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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우 와부터 투뿔 넘버 나인 투뿔 넘버 나인 투뿔 넘버 나인